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변에서 너는 거듭나야 돼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 말고 잘 아마 듣기 힘들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똑바로 살아 이렇게는 하지 거듭나야 돼 이렇게는 말을 안 하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말씀이 성경에서 쓰는 이 말씀하고 세상에서 쓰는 말이 이렇게 많이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 생활을 하는 것과 또 세상에서 사는 것과 굉장히 괴리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와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용어를 쓰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엄숙해지고 세상에 나가면 전혀 다른 단어를 또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구별이 용어의 구별이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도 그렇게 세상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세상에서는 개역한다 또는 뜯어 고친다 또는 새로워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다는 말은 세상의 이해와 그 결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죠 근본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종교개혁 때 그 말이 주창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근본적인 새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격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와 거듭남의 사건을 만난 이후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됐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외형상으로는 거듭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세상에서의 이해는 저기 교회 밖에 좀 던져두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의 이해의 결을 오늘 한번 쫓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참여하는 의미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부담스러우시죠 지금 이거 썰었을 때 어떻습니까 부담이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저 말씀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날래? 언제 거듭날래? 내일 할래?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듭남의 목숨을 걸어라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이런 거예요 You must be born again Must be 라는 말이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요 영어권에 가면 마스터 비 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마스터 비가 주는 이 단어의 무게감 때문에 그래요 이 마스터 비 를 쓰게 되면 야 약속 안 지키면 안 돼? You must be engagement 약속 지켜라 라고 할 때 이 마스터 비 를 쓰면 그 친구한테 욕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 안 지키면 네 목숨 내놔라 이런 뜻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스터 비 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거듭나라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는 하는데 뭘 보고 믿었다고 합니까? 표적을 보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다 이름을 믿었는데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표적 그 표적이 뭘까요? 표적이 요즘 말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로는 뭡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나에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를 따져보고 값을 먹여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25절입니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손은 엉터리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속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친절하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의 속을 잘 파헤쳐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지금부터 그 속마음을 파헤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고대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고대모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고대모의 마음을 찬찬히 훑어봅니다 이고대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예수님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많네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예수님 이제 30대 초반인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 것은 정말 예의를 다 한 거죠 이 이고대모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고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뤄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고대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세상적인 이해로 접근합니다 저분이 지금 나에게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거듭난다거나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고대모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이 넓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가 물질적이죠 그러자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뤄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구절에는 거듭난다는 말이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말 대신에 뭐가 있죠? 물과 성령이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자체가 거듭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래켜놓고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절대적일까요? 왜 이렇게 거듭나라 하실까요? 왜 두 번이나 태어나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러면 목숨 걸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야 되겠습니까? 목숨 걸어야 되죠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아하! 네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로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이해와 니고데모의 이해가 충돌합니다 지금 주님은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꿰뚫어보시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지금 네가 물질을 추구하고 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분명히 또 다른 세상이 있어 근데 그곳에 나무나 못 가지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됩니까? 나이가 30살 쯤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 관심을 살살 가지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그 정도 쯤 하게 되면 인생 참 허무하다 하는 걸 직접적인 경험으로도 느끼지만 간접적으로도 느낍니다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설설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고 부모님도 떠날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진짜 끝나는 걸까? 내가 이렇게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도 이 채워지지 않는 이 허무감은 뭐지? 이제 얼굴에 주름살은 하나 둘 늘어가고 늙어서 내가 자식들에게 천대받으면서 안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천대받으면서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걸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도 길바닥에 저 풀 한 포기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뭘까요? 있습니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이 세상에 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거 말 잘해야 됩니다 제 아내 빼고요 말 잘해야 됩니다 집에서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제 아내 빼고 이 세상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허무에서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살을 왜 합니까?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러니 가는 거죠 내가 가면 다 해결될 거야 영혼을 가진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 말이 안 됩니다 뭐 하려고 아둥바둥 삽니까? 돈 많이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어떤 게 중요합니까? 돈과 출세를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 건강 문제를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번 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고데모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샘플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말씀의 거울에 올려놓고 나를 비춰보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캄캄한 밤에 왜 밤에 찾아봤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싫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피해당하는 것도 싫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멸시당하는 것도 싫은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애매모호하게 행동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이라 아멘 니고데모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네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니 아리까리하게 말합니다 살짝 피해가는 정치적 언어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진심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고백들은 공동체의 고백이 맞습니다 우리가가 맞죠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어야 했습니다 누가 보금 5장 8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맞죠?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합니까? 선지자,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아리까리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야말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목숨을 구원해 주실 내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당신 아니면 죽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신앙인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선생님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구원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나도 주여 주여 하십니까? 그건 내 신앙 고백 아닙니다 이런 신앙 고백 하는 분들은 이고데모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신앙 고백이 없는 기도는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것 전에 먼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 예배당 안에 앉아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봉사합니까? 목숨을 걸고 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섬깁니까? 목숨을 거십시오 내가 기도합니까? 목숨을 거십시오 내가 예배드립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 고대문은 여전히 표적 신앙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데 이 표적과 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적 자체를 너무 맹신하거나 믿으면 곤란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표적에만 치우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겠습니까? 표적밖에 안 보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표적밖에 없어요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서 신앙생활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옆으로 지나가면 쌩쌩 붑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뭐합니까? 추일날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는 게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혹시 예전에 깊은 병이 들었다가 예수 믿고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병이 나왔다는 그 체험을 믿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실패할 뻔했는데 예수님 믿고 기적적으로 살았습니까?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잘못하면 응답받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실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가진 분들 나중에 기도해서 응답 안 떨어지면 믿음 잃어버립니다 만약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런데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 지금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영적인 이야기와 육적인 이야기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드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는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올까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거듭나야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 뒤달게 들립니다 거듭난다는 말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은 한 번은 육신의 몸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한 번은 위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태어나는 겁니다 육신의 출생을 위해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합니다 내 영혼의 출생을 위해서는 누가 고생합니까? 물과 성령이 고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야고버스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영어로 거듭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씨로 뿌려서 그 씨가 움터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 저번 주나 저저번 주나 변한 거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아 있네요 주름살 몇 개 넣은 거 내 성격 변했습니까? 석광 변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말씀을 안 봐서 그래요 말씀을 보면요 등덕궁 뜁니다 너무 행복해서 뛰게 되어 있어요 저놈 저거 미쳤구나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길거리 가면서 막 춤을 춰요 왜? 너무 행복하니까 말씀이 주는 그 행복감 때문에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럽니다 진짜로 빤마다도 회회 웃어요 그게 뭐냐면 중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딱 하나 아이가 엄마 배 속에서 나오기 전에 해야 할 일 딱 하나 뭡니까? 바로 서는 겁니다 머리부터 나와야지 배 속에서 아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와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울어야 돼요 영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바이테이션 초대해 주신 거예요 초대해 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거예요 이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설명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나 자신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나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must be 빨간 글자를 주목하십시오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자들 보세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순교자는 사자의 이빨에 자기의 어깨가 씹히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뼈가 사자의 이빨에 어스러지도록 나를 주님의 씨앗으로 삼아주세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요? 거듭나야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분이 나라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저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Be born again 거듭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천만하게 채워져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인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